도시 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활동을 도시농업이라고 하는데요. 건물 옥상에 온실을 설치해서 작물도 키우고,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도 절감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마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8층짜리 건물. 옥상으로 들어서자 작물이 일렬로 심어져 있습니다. 시간에 바쳐 비료를 섞은 물인 양액이 공급되고, 냉방이 필요할 땐 바람이 나옵니다. 파프리카와 가지 등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입니다. 농촌이 아닌 건물 꼭대기에 마련된 옥상 온실입니다. 이 도심 한복판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온실은 건물에서 버려지는 열과 이산화탄소를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때문에 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장치를 별도로 가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건물은 온실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옥상 온실이 필요한 에너지를 나누며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옥상에 축적된 열이 겨울에 건물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건물의 난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방 효과 또한 볼 수 있는데요. 작물의 증산 효과로 인한 열 흡수 때문에 건물면에서는 냉방 에너지 세이빙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작물을 재배하기에 작물 수송과 저장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파경입니다. 연합뉴스TV 임파경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